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게 지금 진짜로 밥그릇이 깨진건지 아니면 다른게 깨진건지 알수없는 그런 어질어질한 사연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 봅시다. 제목 제가요. 남친집에 갔는데요. 글쎄 깨진그릇에 밥을 주더라구요. 이게 말이 되나요? 야 이 미친! 야! 앵가에 좀 가라! 아니 얘 눈치 졸라없다! 원제 남친집에 갔는데 깨진그릇에 밥을 줬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스물아홉의 평범한 여자입니다. 남친은 저보다 한살이 더 많고 우리 두사람 이제 1년 2개월 정도 됐어요. 다름이 아니고 제가 남친집에서 밥을 먹는데 글쎄 깨진그릇에다 밥을 담아주더라구요.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기분이 너무 이상한데 그래도 정말 혹시나 제가 더 예민한 것일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있는 그대로 써볼테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말 좀 해줘요. 일단 저는요. 평소 남친집에 자주 놀러를 가는 편이구요. 그렇게 한번 놀러를 가면 잠을 자고 올 때도 종종 있어요. 아니 한 5-6개월 전부터는 늘 그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남친 혼자 살고 있는 집 즉 자취방이 아니고 부모님이랑 동생도 같이 사는 말 그대로 온 가족이 살고 있는 본가라서 잠을 자고 간다는게 익숙해지지는 않더라구요. 처음에는. 그렇기에 진짜 어지간하면 저도 집으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그럴 때마다 남친이 자꾸 에이 거리도 멀고 그냥 자고 가 이런 말을 했고 실제로 1시간 반 거리긴 해요. 그래도 처음에는 모텔에서 자고 그랬는데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돈이 너무 아깝더라구요. 그래서 결국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남친이랑 저랑 같이 거실에 이불을 깔고 그렇게 나란히 누워서 잡니다. 물론 방이 있지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연인이라도 부모님이 계신 집인데 남친방에 들어가 꽁냥꽁냥 자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요. 여하튼 그렇게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다같이 아침 식사를 하는데 남친 어머니의 경우 몸이 좀 많이 편찮으세요. 그래서 어머님을 대신해 주로 남친 아버지가 아침 준비를 하는데요. 그러면 저는 당신 옆에서 식탁을 닦는다던지 반찬도 꺼내고 밥을 푸고 수저 젓가락 놓고 물도 꺼내고 제가 할 수 있는 도움을 드려요. 그리고 이때 남친은 부모님 방이랑 거실 정리 같은 걸 합니다. 그리고 다같이 밥을 먹고 나면 그 뒷정리와 설거지는 주로 남친과 남친동생이 알아서 해요. 여기 동생이 나 혼자 앉아 여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안 나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달 거의 매주 주말마다 이렇게 했었고요. 정리가 끝나면 각자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다같이 볼링을 치러 간 적도 많고 아니면 바람을 쐬고 또 공연 같은 것도 보러 자주 가고 그랬어요. 그것도 아니면 시장이나 마트에 장보러 간 적도 되게 많고요. 가족처럼. 여기저기 같이 어울려 잘 놀고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분위기도 좋았어요. 늘 화기애애하고 저를 이뻐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 어색함이나 불편함 같은 거 다 사라지고 전혀 없었는데 그랬는데 이번에는 평소랑 뭔가 좀 다르더라고요. 지난 주말이죠. 평소처럼 남친 집에서 거실에 이불을 깔고 잤고 다음날 일어나서 아침 준비하는 거 도와드리다가 이번에도 역시나 제가 밥을 푸는데 여기서 아버님이 어머니랑 남친, 동생 이렇게 세 사람은 새 밥 즉 아침에 막 만든 밥 있죠. 그걸 먹어라 이러고 당신과 저 그리고 남친한테는 우리는 어제 저녁에 했던 밥을 먹어 치우자 이러더라고요. 아니 새 밥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굳이 그래야 하나 싶었지만 그래도 당시엔 그냥 좋게 그래 이거 그냥 버리면 너무 아까우니까 먹어 치워야지 그렇다고 지금 이걸 따로 나 혼자만 먹는 것도 아닌데 뭐 어때 이러면서 좋게 그래려니 넘어가는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저랑 남친이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 그 찰나 이때 남친은 거실에 있었고 제가 잠깐 다가갔어요. 그때 아버님이 제 밥그릇이랑 남친 밥그릇 위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게 된 거죠. 각도상 남친은 못 봤고 저만 옆으로 살짝 보게 된 건데 보려고 본 것도 아니에요. 보였어요. 이때 남친 어머님도 동생도 딴 거 하느라 못 봤죠. 그래서 더 이상한 거야. 마치 아버님이 아무도 모르게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게 더 의심이 들잖아요. 근데 사실 이때 당시만 해도 그래요. 저는 그저 어차피 둘 다 묵은 밥인데 이걸 왜 바꾸고 있지? 이러면서 별 신경 안 썼는데 이게 자리에 앉아보니까 제 밥그릇 윗부분이 툭 깨져 있더라고요. 물론 엄청 심한 건 아니고 그냥 작은 쌀알 크기 정도긴 했는데 그래도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당신 아들과 일부러 그릇을 바꿨다는 게 딱 느껴지잖아요. 아버님도 이걸 봤구나. 그래서 그런 거구나. 이런 확신이 들더라 이거죠. 그래도 일단 별말 없이 밥을 먹긴 먹었는데 그걸 먹으면서 정말 별의별 그지 같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편해도 그렇지. 나는 이 집에 놀러 온 당신들의 손님인데 거기다 새 밥이 있는데도 굳이 어제 한 거 먹으라 그러고 그것도 모자라 그릇도 깨져 있는 거 일부러 내 쪽으로 바꿔버리고 마음이 진짜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제 마음과 표정이 일켰나봐요. 아버님이 아이고 집에 밥그릇이 많았는데 하나같이 어딜 갔는지 갑자기 안 보인다. 이렇게 제 눈치를 보면 대충 둘러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깨진 걸 굳이 내 쪽으로 옮기나 혹시 이제 귀찮으니까 우리 집에 오지 마라 이런 건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저도 모르게 어떤 미움을 받고 있는 건 아닌지 며칠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제 머리에 맴도는 중인데요. 하... 저는...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댓글 1번 아니 얘는 또 뭐니 결혼도 안 한 여자가 남자 혼자 살고 있는 집도 아니고 온 가족이 다 있는 집 그것도 거실에서 남자랑 쳐 자빠져 잠을 잤다고 한두 번도 아니고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이빨락한 밥그릇에 밥을 담아 주는 거야 딱 네 수준에 맞는 밥그릇인데 왜 기분이 나쁘다는 거야? 나는 그게 더 이해가 안 되는데 아울러 다 큰 딸내미를 남자 집에서 자고 오도록 허락하는 너네 부모도 이해가 안 되는 건 마찬가지야 부모님한테 허락받은 거 맞아? 2번 지팔 집권이라 그러죠 자기 팔자는 결국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좋은 대우를 받고 싶으면 본인이 먼저 행동을 똑바로 했어야죠 남친 집에 그렇게 자주 들락거리면 거기 어른들이야 그래 이제 익숙하고 편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다라고 하겠지만 그래봤자 결국 실수를 하게 되고 또 쓴이한테 상처를 주게 되는 거라고요 어느 정도는 거리를 둬야 사람 어려운 줄 알고 실수 안 하는 법입니다 또 간만에 가끔씩 가야 대접도 받을 수 있는 거라고요 만약 내가 남친의 부모였다면 쓴이한테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근데 꽁꽁아 너 우리 집에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니니? 우리 집에서 이렇게 자는 거 부모님한테 허락받은 거 맞냐? 이렇게요 3번 아니 근데 허락을 받았다는 게 도대체 누굴 말하는 거야? 니네 부모님? 아니면 집주인이 남친 부모 말하는 건가요? 아니 니네 부모님은 딸내미 네가 이러고 사는 거 알고 있어요? 어? 남친 부모님 집 거실에서 자는 거 알고 있냐고 4번 뭐 어쩌겠습니까? 그게 바로 님 처지예요 그 사람들 눈에는 쓴이가 딱 그 깨진 밥그릇인 거죠 흠집난 여자 이거지 내 집 찬장에 있는 거 버리긴 아깝고 또 내 아들이 깨트려 놓은 거니까 불쌍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바다는 주는데 거지 같고 뭐 그런 거지 5번 야 얘 눈치 진짜 걔 오지게 없다 그만 좀 가라 솔직히 나 같아도 그래 아들이랑 결혼도 안 한 여자아이가 톡 하면 우리 집에 오고 거실에서 자빠서 자는데 이러다가 얘 진짜 며느리 될까봐 너무 무섭겠다 6번 아니 한 대여섯 살 정도 된 어린아이도 아니고 어른이 아직 결혼도 안 한 여자가 남친 집에서 그것도 거실에서 자빠서 자는데 우습게 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 결혼 15년 차 아줌마야 나 같은 중년 아줌마도 그래 우리 집에 시부모님 있으면 소파에 눕기도 불편해 근데 얘는 남친 부모 집 거실에서 자빠져가지고 자고 있네 본인 스스로 자신의 격을 낮춘 거라 생각은 안 해봤어요? 어? 네가 그렇게 만든 거야 7번 스니 평소에 눈치 오지게 없다는 소리 많이 듣고 그러지 않나요? 응? 그런 것 같은데 나는 우리 집에 내 동생이랑 친한 친구가 와서 자고 가는 것도 되게 불편하고 신경 쓰이고 짜증내고 그렇던데 야 니 남친 가족들 그만하면 대접 오지게 잘해준 거다 몇 달을 참은 거냐 이게 8번 아니 뭐 그래 스니의 그 서운함 이해는 하겠습니다 깨진 밥그릇 좋아할 사람 없죠 근데 가족들이 다 같이 살고 있는 남친 집 거실에서 잔다? 어? 이거는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인데 남친 동생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만약 우리 오빠 여친이 우리 집 거실에서 너처럼 자꾸 자빠져자고 막 자기 집처럼 너무 편하게 생각하면 좀 그지 같죠? 9번 흠 깨진 그릇 마음이 안 들지 그지 같애 하지만 그것보다 결혼도 안 했는데 자꾸 거기에 들락거리는 거 이거 진짜 보기 안 좋아요 내 친한 친구 오빠가 그때 몇 살이야? 스며넷 살이고 당시 여친이 서른 살일 때 시도 때도 없이 집에 놀러 와가지고 밥 처먹고 자고 그랬다고 하더라고? 특히 빨래도 내 친구 어머니가 해주실 정도로 완전 자기 집처럼 오래 눌러 앉아있고 놀고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이게 2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은 깨졌어요 이 사람들 깨졌을 때 내 친구 그날 환호성을 지르더라 그지 같은 게 드디어 우리 집에서 떨어져 나갔다고 어? 물론 이거는 심해도 너무 심한 거지만 그런 거 떠나서 여자들아 진짜 이런 미련한 짓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니들이 무슨 종이냐? 아 그러고 보니 내 친구 엄마도 그랬다 우리 엄마한테 그 여자 욕 엄청나게 했었어요 미친년이라고 근데 아들이 데려온 손님이라 쫓아낼 수도 없고 돌아버리겠다 그러더라 10번 어? 자기 부모님이 있는 집에 여친을 데려와 거실에서 재우는 남자도 미쳤고 또 그게 좋다고 같이 자는 저 여자도 절대 정상은 아니고 근데 또 깨진 그릇에 밥을 주는 부모도 거지 같고 이건 뭐 다 거지 같애 11번 눈치가 있는 인간이라면 아무리 남친이 자고 가라 해도 아니다 그냥 됐다 갈련다 이러면서 무조건 집으로 왔어야지 아니면 모텔을 가든가 돈 아끼지 말고 아니 지들이 무슨 유딩 초딩도 아니고 다 큰 어른이 남의 집 거실에서 같이 자는 거 도대체 뭐냐 이게 12번 쓴이가 좀 불쌍한 건 사실이지만 나는 그래도 싫어요 니가 더 싫어 왜냐면 우리 오빠 여친이 딱 그랬거든 뭐 너처럼 잠을 자는 것까지는 아닌데 툭 하면 놀러와가지고 새벽 1시 2시까지 머물고 밥 같은 거 먹으면 치우는 거 아예 한 번도 없고 아 물론 아무리 그래도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까 이건 당연한 거겠지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긴다 이거야 또 저번에는 우리 가족 여행 가는데 눈치 없이 쳐 따라오더라 아이씨 아이씨 미친 개 싫어 끌 끌 끌 끌 끌 끌 끌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일단 이유를 떠나서 깨진 밥그릇에 밥을 주는 건 이건 기분 나쁠 일이죠 뭐 예를 들어 친한 친구라 해도 야 아이씨 그릇이 이거밖에 없네 미안하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그거 아닙니까 근데 이 쓴이가 해옥을 보면 이런 대접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싶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들 의견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워요